예예예 렛츠고 넘버원 싱글 예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본이 생일 축하합니다 옳라 땐 뭐한다고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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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내 안 넣을까? 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씨 그런 거 좀 보고 뭐지 네 잘한다 요 요 모즈 프라이즈 포세션 가장 아끼는 소지품이 뭔가요? 아이씨 프라이즈 포세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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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한번 봐볼까요? 아 네네 제이홉씨가 오셨으니까 큐트 버건디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러비우 뭐 제이홉 하트하트하트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수만 개 하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많은 해외 팬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역시 이 댓글 아이씨 어과해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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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국권 이거 태영이 아니면 슈가 형 나 나 나 지금 그 두 명 어 근데 여기 아니 나 왜 남준형 같지? 나 슈가 형에 약간 말이 많아가지고 원 투 쓰리 슈가 사산가 사산가 아 아 아 슬픔 슬픔 야 야 야 우리가 뭐 뭐 뭐 뭐 바로 아 에잇 감 뭐 뭐 F**k this sh** I'm o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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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저녁에 안 먹네요 살 좀 빠졌죠? 살 많이 빠졌어요 먹을래 한입 해볼래?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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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me up wake me F**k F**k